1. 참된 영웅은 하나님 뿐 정확한 표현이 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도깅개킨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도찐개찐이다 이래요 뭐가 맞나 그래서 이웃에게 물어봤습니다 네이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깅개킨 이게 윷놀이 할 때 나오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도깅개킨 도깅개킨 그러니까 왠지 어감이 좀 아쉽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 하는 식으로 도깅개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도깅개킨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대상들 간에 별 차이가 없을 때 이르는 말 니나 내나 도깅개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보다 제가 인생을 덜 산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대단히 좀 외람되고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살면서 느끼는 게 그렇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우리끼리 잘났다 못났다 구분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면 그나 나나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종종 느끼는 거죠 여러분 키 큰 사람도요 다 2미터 아래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바닥에 붙어 사는 사람 없어요 다 그냥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더 신기한 것 제가 다시 한번 외람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민망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점점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걸 봤는데 50대부터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깜빡깜빡하는 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어제 뭐 먹었지?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 그런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 누굴 만났지? 한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 설교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저도 설교를 잘 합니다 60대부터는요 얼굴에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젊을 때 멋있었고 예뻤던 분들 그게 다 옛날 얘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옛날이여라는 거죠 얼굴에 늘어나는 주름, 검버섯 여러분 저도 30대 후반에 여기 왔는데요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하얗고 아주 파릇파릇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제 모습을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70대부터는 재산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큰 부자가 아닌 이상 나도 가진 거 없고 그 사람도 가진 거 없는 겁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80대는 뭔가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 같아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을 하지만 그래서 이기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아등바등대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누구도 영원히 나잘났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우린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고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시평 기자의 말처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지는 들꽃 같아서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도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측은지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측은지심의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는 감사한 마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측은지심은 인간에 대한 연민이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항상 사람을 택하시고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다 진두지휘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러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일들을 사람을 이용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기록한 책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이다 이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읽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측은지심 또 하나는 감사한 마음 여러분 우리는 늘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 특별히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잘 쓰임받은 사람을 보면서 자꾸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영웅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도 나와는 뭔가 다른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와 나를 달리 보고 필요 이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가에 걸맞는 무리한 성경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교회적으로 새벽마다 열한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한기상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특별히 요즘 묵상하는 열한기상 앞부분은 솔로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솔로몬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 솔로몬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그가 한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멋진 그런 훌륭한 일이라고 미화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장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기부원 산당으로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역시 솔로몬은 대단해 이런 생각을 해요 일천 번제면 천 번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온 것도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그런데 솔로몬은 천 번이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를 영웅으로 생각하고 칭송을 아끼지 않는 거죠 솔로몬은요 천번 제사를 드리면서 천번의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소로 여러분 소가 값이 비싸다고 해요 제가 최근 알았는데 호주에서 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천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천불의 소를 1천번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재물이겠습니까 엄청난 양의 헌금을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는 그리스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겠지 그리고 그와 나를 비교해요 나는 뭐하냐 이러면서 턱없이 부족한 내 믿음 너무나도 인간적인 내 모습 그걸 바라보면서 필요 이상으로 나를 비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짐하죠 그래 그릇을 키워야 돼 나도 솔로몬처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나도 다위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필승 I can do it 이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새 우리는 솔로몬이 내 신앙생활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 목숨 걸고 40에 하나 감안 매까지도 다섯 번이나 맞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보금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마음가운데 영웅이 되어서 그를 높이고 그를 칭송하는 것입니다 아니 찬양은 하나님 많이 받으셔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마음가운데 영웅처럼 자리매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을 그런데 사람, 바울, 솔로몬, 아브라함, 다위, 모세 이런 사람들에게 올려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읽을 때 적어도 성경 속 내용을 통해서 발견된 그 영웅적인 인물들의 면면을 꼼꼼히 자세히 살펴보면 솔직히 그 영웅들의 삶은 요즘 말로 깨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발견돼요 우리가 조금만 건방지게 생각해보면 아니 이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나 나나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에 충분한 연약한 모습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윗의 뒤를 이어 제3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솔로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부원 산당에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부원 산당에서 드린 1천 번제가 그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일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약 4년여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기부원 산당으로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옆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 그렇게 열심히 나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이 백성 내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바라보니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재판을 해야 한다니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당신 백성들 재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가 너무나도 마음에 드셔서 솔로몬에게 구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나라가 견고해지는 가운데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하시의 초인류 강대국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영광을 누리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은 그가 왕이 되고 4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는 겁니다 왕이 되고 4년 동안 그는 뭐 했나 이 나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의 자리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그 자리에서 왕 역할 잘하려고 나라 한번 잘 다스려보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동분서주하면서 정말로 나름 의지를 불태우면서 열심히 열심히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정말로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능력이 탁월해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한 인물이었다면 그가 왕이 됐으면 단 한 번에 주어야죠 뭐 4년까지 기다립니까 왕이 됐으면 뭐 꼬마 어릴 때 왕이 된 것도 아닐 텐데 성인이 돼서 왕이 되었다면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모든 나라의 문제들 쫙 틀어지고 멋지게 일사불란하게 단 몇 개월 만에 나라를 잘 이끈 부강한 자리에 세워놓아야 솔로몬이라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에 걸맞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4년 동안 그러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인 다윗의 눈에 가시였던 그 요아, 시무이 이 두 사람 정리하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결코 인간적으로 할 때 뛰어나고 탁월한 실력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4년 동안 애를 먹으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국사를 다 뒤로 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기부원 산당에 머물면서 하나님 옆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천 번제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천 번제 이게 어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겠습니까 기부원 산당에 재단이 몇십 개가 있어가지고 그 몇십 개의 재단이 하루에 몇백 번씩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루에 최대치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꽤나 긴 시간 동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왕이 산당에 올라가서 궁을 나와서 산당에 올라가서 열심히 제사만 드리고 있으면 아니 솔직히 소는 누가 키웁니까 나라를 누가 다스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국사를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꽤나 긴 시간 동안 궁을 나와서 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제사하고 또 제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가 왜 그랬겠습니까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면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지혜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는 다 뒤로 하고 지금은 나라를 다스릴만한 때가 아니다 나는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 옆에 제사해야 돼 이러면서 다 뒤로 하고 기부온 산당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처음에 그는 정말로 고생 많이 한 수준미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솔로몬은 뭐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한 신앙의 소유자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내치를 다지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하기 전에 그가 한 일 그는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궁에 뒀다는 겁니다 정략 결혼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나라와 좋은 관계 가지면 좋은 거죠 우선은 힘 있는 애굽이 절대로 사위인 솔로몬의 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다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감히 이스라엘을 함부로 덤벼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애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는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한다 누가 나를 보호해 누가 우리나라를 보호하겠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한 몸 희생해서 애굽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자구책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합당하지 못한 이런 마음이 솔로몬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믿음도 좋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만큼 훌륭한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솔로몬이 별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아버지인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뭡니까? 열한기상 2장 말씀 보시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죽는 그 순간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여와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간곡히 간곡히 부탁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 율법에는요 신명기 10장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세우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라 부강하게 만들려고 이웃나라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인 다윗은 죽으면서 율법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의 유언마저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그토록 연약한 인간이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 그 솔로몬 여러분 애굽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 그 공주가 자기 혼자 오겠습니까 그녀가 온다면 그녀가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도 함께 오는 거예요 왕비는 우상을 섬기죠 아니 왕비도 섬기는 우상 백성들이라고 안 섬기겠습니까 결국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상 저기 있다 저기 가서 절해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초대하는 형국이 됐던 겁니다 이토록 엄청난 일을 엄청난 일인지도 모르고 자행하는 이런 모습을 솔로몬은 보였던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참 어처구니없는 게 그러면서 또 어느 순간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상당히 올라가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토요일까지 술 진탕 마시고 교회 와서 예배하더라면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은 솔로몬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과 비교해 볼 때 나 또한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해아래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놀라운 것은 그런 연약한 솔로몬도 그런데 하나님은 붙드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바라보면 치근지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인간이구나 참 불쌍하다 이런 치근지심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연약한 그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인 다윗의 유언마저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왕이 되고 4년 동안 하다하다 결국 안 돼서 산당으로 올라가서 엎드리고 독대하면서 지해주십시오 기도한 그토록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끝까지 붙드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많은 일을 행한 솔로몬이 아니라 그 많은 일을 진정성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연약한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찬송은 솔로몬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지난주에 설명을 말씀드렸지만 왕이 될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서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내 연약함을 주장하고 연약함을 핑계대면서 이리저리 도망가고 피할 때는 끝까지 추적하시고 추격하시고 쫓아오셔서 결국은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나처럼 연약한 여러분처럼 부족한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부족한 그런 똑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쓰신다는 겁니다 이런 파격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몽땅 연필입니다 우리는 다 하찮은 존재고 쓸 구석이 전혀 없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요만한 볼펜 붙잡고 글씨나 제대로 쓰겠습니까 제 글씨를 되게 잘 써요 볼펜이 형편없어서 못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만한 사람이 우리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몽땅 연필과 같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나미 153 볼펜 돌려가지고 볼펜 심을 빼고 볼펜 기둥에 몽땅 연필을 꽂아서 그래서 펜으로 쓰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멋진 하나님의 일들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영어도 못한다 나는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은 여러분 TV 뉴스에서 누군가가 죽였다 살아났다는 뉴스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흥분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해났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한 요원을 살리는 일을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고 남 저주하고 비난하는 이런 말만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기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드리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는 그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쓰시는데 나도 사랑하시니까 저 사람도 사랑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건 기대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실망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가 나빠서 나를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욕먹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훌륭한 목사님 소리 듣고 싶어요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이런 저 보면서 아 뭐 저래 목사가 왜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 직분자인데 어쩌면 저럴 수 있냐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면 다른 사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나 상처받는 거예요 왜 나 상처받을 일을 그토록 열심히 합니까 그렇게 남 바라보며 상처받으면 뭐 좀 좋아집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결코 누구도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중요한 건 그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택하셨다는 것 택하신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안목의 정욕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애국이라는 큰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던 솔로몬 하나님의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율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정략결혼도 불사하는 그 연약한 인간 솔로몬도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위대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는 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는 버리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수에는 다 버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은 맨 물값만 사요 일 못하는 목수의 뇌는 이 나무는 이래서 못 쓰고 저 나무는 저래서 못 쓰고 다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는요 손톱만큼의 물값만 있어도 멋진 그림을 완성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마저도 하나님은 들어서 건물의 모퉁이돌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한쪽 눈만 뜨시고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두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가운데 나의 영웅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역사하세요 그 은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곳에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만을 진정한 영웅으로 모시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산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영웅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영웅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오 사람에 대해서 한쪽 눈만 뜨게 인도하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 주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주의하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은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에도 그렇게 주님만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